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한동훈 씨는 공천자라면 다 될 걸로 생각하고 서울의 전략지역인 마포구을 정청래 의원이 지금 자리를 터고 있는 거기에 김경률 씨를 꼽으면 승리할 것처럼 그렇게 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천자라면 김경률 거론된 마포구을 등 여당은 3회 연속 패배지역의 전략공천 전략공천을 100번 잘하다 놔도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옷을 입을 때 옷을 입을 때 그 안에 팬티부터 입고 바지를 입고 이렇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이기는 것도 순서가 있잖아요. 공천을 잘한 것은 마지막 순서지 않습니까 선거 제도 하에서 최소한 표를 빼앗길 수 있지 않는 그런 방법을 미리 만들어놔야 그 다음에 뭐죠 공천을 잘하게 되면 그것이 날개를 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후보를 점찍어둔 서울 마포을 김경률 비상대책위원과 인천 계양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수도권을 포함한 흠지로 분류되는 상당수 지역구가 이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백번 여러분들 해봐야 될 수 없습니다. 표를 만드는데 어떻게 이러면 당선될 겁니까 표를 만드는데 여기 이제 중앙일보 보니까 끝까지 가보자는 건가요 대통령 뜻인가요 이관섭 비서실장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돌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김건희 여사건도 있지만 공천과 관련된 부분 공천을 시스템 공천을 해야 되지 사람을 그렇게 꼽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이 들어 있네요. 이거 보시게 되면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경선 룰에서 현역위원에 대한 감점이 예상보다 적다는 여당 일부의 불만도 사민회의에서 논의가 됐고 최신 공천의 명분을 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공천을 이끄는 건 나라고 했던 한동훈 위원장은 거부했다고 한다. 상당히 고집이 센 것 같아요. 자존심이시고 그래서 볼만할 겁니다 앞으로. 이처럼 한동훈 위원장과 이관섭 실장이 충돌하면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끝까지 가보자는 건가요 이게 대통령이 뜻인가 했더니 표현이 표출되고 이게 사태욕으로 비아됐다는 것이 복수여건의 전환이다. 사태로 여러분들 욕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상황이 워낙 이렇게 사태에 준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오고 갔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한동훈 장관은 기정사실 안에 원희롱 씨를 꼽고 김경류 씨를 마포으래 원희롱 씨를 개양으래 이렇게 해서 승부를 치르겠다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참 보통 시민들이 정면으로 여러분들 바라보고 싶지 않은 그런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서 제 자신도 조금 이렇게 가끔은 이런 이야기를 그냥 나도 입을 다물면 다 좋은데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청래 의원이 출마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뢰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이게 미래통합당의 김성동이 최소 마이너스 16% 최소 마이너스 11% 최대 마이너스 16% 더블당의 정청래 후보가 플러스 12% 플러스 16%거든요. 이거는 뭐죠. 표를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김성동 후보에게서 일정 퍼센트를 옮기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이동한 퍼센테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50% 이동한 거 아닙니까. 김성동 후보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5164장 가운데 7582표를 훔친 거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가장 많이 표를 이동시킨 지역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관악구 그다음에 마포구 월 50% 종로구 45% 그다음 대부분은 35%를 옮겼죠. 나경원 이런 사람들은 35% 옮겼죠. 두 장 가운데 한 장 김성동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두 장 가운데 한 장을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정청래 후보와 함께 더했거든요. 물론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 조작을 하지 않아도 정청래 후보가 지역구 관리가 탄탄했기 때문에 이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위가 선관이 발표된 자료인데 정청래 69,000 김성동 47,000 진짜를 보게 되면 정청래 61,000 김성동 55,000이거든요. 사전투표 조작 안 해도 정청래 후보가 이긴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이걸 근원적으로 막지 못한 상태에서 서울에서 어떻게 이기겠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겠냐 이야기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냥 한 두 달 지나면 내 이야기가 맞는지 아니면 한동훈 씨나 대통령께서 그냥 그동안 광대 노름을 하고 있었는지가 밝혀지겠죠. 세월이 다 해결해 줍니다. 제가 악서지 않더라도 그러나 저는 안타깝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공천을 100번 잘하더라도 두 가지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첫 번째는 위조투표지를 건절시키기 위해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선관위가 날인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cctv나 아니면 캠코더를 사용해 가지고 전국에 1만 4천 개의 투표소에서 상반신이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를 세라 이야기 카운팅. 그거 세지 않으면 이번 4월 10일 총선의 하이라이트는 사전투표율 뻥튀기다. 사전투표율 뻥튀기는 쉽게 얘기하면 가짜 사전투표사를 만드는 것이다. 그거를 카운팅을 해라 이야기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번 주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다음에는 사전투표자서 카운팅 업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군팀에 또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긴 시간 이름 다 흘리고 지금 며칠 안 남았을 때 이 작업을 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게으른지 사업을 해서는 벌써 망했습니다. 제 자신은 대한민국 공적기관의 신뢰성을 그냥 바닥 수준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이 된 거거든요. 그럼 원희롱이를 꼽으면 원희롱이 당선되겠냐. 원희롱이가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성에 실시된 개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윤형순 후보가 맞붙었지 않습니까 윤형순 후보가 워낙 약책이기 때문에 조작 안 해도 이재명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형순 후보 한 게 10%를 훔친 거거든요. 마이너스 1,402표. 윤형순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덕수 100장당 10장을 훔친 겁니다. 그래서 총 2,804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게 드러나잖아요. 똑같은 여러분들 일을 안철수 후보 한 게 다 하지 않습니까. 안철수보도 10%를 훔친 거지 않습니까. 분당 값에서 2만 7천 8백 9십 5표 가운데 10%는 2천 7백 9십 표를 빼앗아 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더블당에 플러스 2천 7백 9십 표를 더해 준 거 아닙니까. 얼추 여러분들 마저 5천 한 5백 몇 표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표를 다 만드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이길 거고 제 이야기의 요지는 산수 기죽이자는 게 아니고 방법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방법의 첫 번째는 위조 투표지를 막아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 득표수를 만드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사전 투표자 수를 세면 된다 이야기죠. 투표소 1만 4천 개의 사전 투표자 수가 몇 명인지 시민단체들이 캠코드 가지고 찍는 것을 공식화해 가지고 상반신이 안 나오게 하면 뭡니까. 개인 신상은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몇 명이 투표소에서 왔는지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해라 이야기죠. 세상에 투표를 몇 명이 했는지도 모르는 세상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투표를 몇 명이나 했는지를 선관위 만 아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투표를 몇 명이 했는지를 선관위가 결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야기죠. 투표자가 결정해야 되는 거지. 그거 하나 여러분들 당당하게 통과시키지 못하냐 이야기죠. 그런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들겠냐 방송을 그래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하니까 이 정도 여러분들 그냥 비판을 하는 겁니다. 사전 투표에 몇 명이 참가했는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전 투표 여러분들 몇 명이 참가했는지를 아무도 모르게 해놓은 나라가 어디 있냐 이야기입니다. 사전 투표 여러분 투표소마다 몇 명이 참가했는지를 세지 못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야기입니다. 기가 찬 거죠. 그런 것은 다 뭉개고 총선 승리 정신 승리나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유현종 님이 우선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전 투표 안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사전 투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사전 투표를 뻥튀기 할 수 있는 것은 선관위가 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당신들이 하든 안 하든 관계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4월 10일 총선의 핵심 포인트는 사전 투표를 뻥튀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의 특별위원회가 밀어붙이고 있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전 투표 용지에 날인하는 것은 물론 통과되어야 되고 동시에 사전 투표자 수를 카운팅 개수하는 일을 어떻든 관철시킬 수 있어야 이번에 4월 10일 총선을 통해 가지고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 민의가 반영돼서 이러면 더불어민주당이 대성을 하게 되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국민이 선택한 거니까. 이렇게 다 선거를 만드는데 무슨 재주로 당신들이 이길 거고 이렇게 선거를 다 만드는데 한쪽이 50% 한쪽은 10% 이렇게 다 만드는데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